경북 구미. 여기 열정 가득한 호탕한 농부가 있습니다. 우와. 이게 우리 양화겠습니까? 행감나지도 않더냐. 누웠을. 자, 저 끝에.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빨리 안 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친구야. 더 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한다, 이거. 여기 어디 갔어요? 아, 저. 어? 뭐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아니, 그저. 제가 일시키고 혼자 쉬고 있었나봐. 아, 전화와가지고. 아버지 전화와가지고. 아, 빨리 해라. 아, 맞아. 가자, 가자, 가자. 꾀를 잘 피워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판매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마세요. 한 50억만 갖다 재나봐. 50만? 응. 이런 거, 이런 거. 섞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런 거, 이런 거 최고지. 제가 형님 받는 거여서 2천 원 싸게 고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반 최고다! 양! 참! 기운찬 양파농부의 판매와의 한판 승부. 함께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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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